올해처럼 이렇게 행운을 주는 2024년 청룡의 해, 오늘 그 날에서 이렇게 흑룡, 검은 용이 출현을 했다면 이런 임진일지는 재물운이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청룡은 하늘과 바람의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또 동시에 번영과 행운을 불러오는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. 그런데 여기에 흑룡, 즉 물을 다스리는 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물과 하늘의 기운이 또 동시에 겹치는 그런 상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. 더욱이 오늘 요일에서도 물의 요일 수요일이 왔다면 이건 커다란 행운의 증조인 것입니다. 재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들어오고 물처럼 또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특히 이런 임진일지는 물과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한 날입니다. 돈복이 터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또 이런 날 그 로또를 구매하시면 또 아주 그 강력한 청룡의 기운 또 흑룡의 기운을 또 동시에 취하게 될 텐데요. 오늘 그 로또 행운의 방향은 그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북쪽입니다. 북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이날 그 행운을 여러분들에게 크게 안겨줄 것입니다. 오늘 같은 이런 임진일지는 재물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. 이런 또 흑룡의 날이 왔다면 이는 그 재물의 폭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을 다스리는 이런 흑룡은 그 자체로 또 재물의 상징입니다. 이날 그 재물운의 그 흐름이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흐름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죠. 바로 그 돈이 들어오는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.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저금통에 집어넣는 그런 그 풍수적인 그 작은 실천에서 또 흑룡의 그 기운을 크게 또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. 물처럼 또 원만하게 또 자연스럽게 또 흘러들어올 그 재물의 흐름을 우리가 그 기대하면서요. 이런 날 또 흑룡의 기운을 최대로 또 끌어당길 수 있는 이날 해주면 좋은 그 돈복 더 주는 그 주문도 우리는 최대한 또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더 주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임진일 일취월장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을 거머쥐시는 멋진 그 검은 흑룡의 날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